2023년 7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망명허가를 받은 중국 메이플라워 교회 성도들의 소식입니다. 메이플라워 교회라고 불리는 중국의 선전개혁교회 성도 63명이 난민지휘를 얻기 위해 3년 이상 노력한 결과 마침내 망명허가를 받고 지난 4월 7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말 판용광 목사님은 중국 공산당에서 가혹한 핍박을 받은 성도들을 이끌고 한국에 왔습니다. 법적인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한국에서 난민지휘를 얻지 못한 성도들은 지난해 8월 태국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국제적 납치와 본국 송환이라는 급박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 30일에는 태국 경찰에 체포되어 중국 당국자들에게 인계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피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이 성도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메이플라워 교회 성도들이 미국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곳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메이플라워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어려운 상황을 잊지 않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핵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도 중국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벌금을 부과받고 투옥되는 중국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브루키나 파소에서 납치된 목회자의 소식입니다. 2023년 2월 지하디스트라고 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성전주의자들이 브루키나 파소 동부에 있는 로랑 목사님의 교회를 불태우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그들은 지역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로랑 목사님을 납치했습니다. 숲속으로 강제로 끌려가던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지만 그 이후 가족들은 목사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현지의 한 주민은 목사님이 눈을 가리고 결박된 채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목사님의 아내와 여섯 자녀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브루키나 파소의 긴급 중부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로랑 목사님의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랑 목사님이 속히 풀려나서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목사님을 납치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탄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탄 주민들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사역자들의 소식입니다. 부탄 왕국에서는 2만 5천 명 정도의 소수 인구가 기독교인이며 20개 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개 주에서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둑과 그의 동료 목회자 몇 명이 부탄 국민 사랑하기 운동을 시작하여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지역의 부탄 기독교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동료자들은 부탄 기독교인들이 주민들에게 예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속팀이 가서 영화에 반응을 보인 주민들을 만납니다. 부탄의 긴급 중복이도 제목입니다. 첫째, 많은 사람이 예수 영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영화 사역을 통해 더 많은 교회가 부탄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니둑과 동료 목회자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혜해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7월 셋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복이도 제목, 폴리 현숙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